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연습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패턴 81번부터 90번까지의 내용을 연습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이거는 end하고 5월 중에 뭘 쓸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그러면이고 그쵸?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올 때랑 그리고 또 5월이 나올 때가 있죠? 이거는 그러면이고 그리고 얘는 그렇지 않은 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 중에서 end 쓸 거냐 5월 쓸 거냐 물어보는 건데 서둘러라는 얘기죠? 서둘러라. 그리고 you will be in time이에요. 너가 제 시간에 도착할 거다. end가 좋겠죠? 그러면 서두르면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고 밑에 2번에는 work hard죠? 열심히 일해라 해요. 그리고 뒤에는 you will fail이에요. 실패한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겠죠? 열심히 노력해라. 일해라.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뒤에 보니까 이 long as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뭘 쓰라는 거예요? as라는 얘기죠? as라는 얘기죠? 그래서 as long as I live 하면은 뜻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그렇죠?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나는 너의 친절을 잊지 않을 거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 4번도요. you need not fear.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as 써도 되고 so를 써도 되겠죠? as long as나 솔롱 as나 거의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솔롱 as는 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결백하기만 하면 그렇죠? 너가 결백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5번에 he went to buy train. 그래서 너는 기차 타고 갔죠? as a far as죠? as a far as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도 있어요. 어디 어디까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탔죠? 제주도로 가는 배. 자, 6번에 don't touch the book이에요. 그 책을 건들지 말아라. 그것을 냅둬라. 있는 그대로. as it is. as it is. 있는 그대로 둬라. 7번두요. I would pay. 내가 돈을 지불할 거죠? if I could.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실제로는 할 때 이렇게 문 두에 as it is. 가 쓰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나 실상은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I'm penniless이에요. 그렇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자, 8번 보시면 as so 구문이죠?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죠? 그래서 사막이 바다와 같은 것처럼 낙타가 뭐와 같다? 그렇죠. 배와 같은 거죠. 도치가 된 거죠. is가 이 동사고 낙타가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어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it is 다음에 전치사 in이라던가 with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s를 써주고 전치사 in이라던가 with가 나오고 b가 와요. 뜻은 어떻게 돼요?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생이 뭐와 같다? 인생이 여행과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번은요.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지만 그래도 꽤 잘 나오는 구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구문이 저도 어렸을 적에 이 성문영어 문법책으로 영어공부를 하면서 이 구문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아닐까 성문 문법책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어 원서를 읽어보니까 요거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e no better than 다음에 ing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는 더 잘 안 돼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대인의 목적어죠.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 보다 그는 더 잘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즉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잘 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표현 그죠?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 요거 입에다 붙이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no better than 요거는 앞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연습 문제에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비교급 다음에 이렇게 더 비교급 앞에 더 를 쓰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죠. 원래 최상급 앞에다가만 더 를 쓰는데 이렇게 비교급 앞에도 더 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이렇게 오브 다음에 그쵸? 복수가 나오거나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억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크죠. 둘 중에 더 크죠. 그 다음에 12번은 나는 그를 좋아하는데 all the better 더욱 더 그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가 솔직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 이 더는요 강조 느낌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더 잘 안다인데요. 더욱 더 잘 안다. all the better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번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죠? 그런데 더비 더비 구문에서 이렇게 앞에 부분 있잖아요. 앞에 부분이 그죠? 앞에 부분에 더 비교급이 뒤로 갔을 경우에는 얘부터 먼저 이 뒤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것부터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더 롱거겠죠? 그것이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스톤이죠. 돌이 더 오랫동안 노출되면 될수록 어디에? weather 바로 날씨에 노출되면 될수록 그 돌이 어떻게 된다?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4번에 노 모월 된이죠. a is no more b than c is d 가 되겠죠. 그래서 a 가 b 가 아닌 것은 c 가 d 가 아니다. 그죠? a is no more 그죠? 아 아 아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죠. 그쵸? 여기에는 지금 낫이 없죠. 낫이 없는데도 이 노는요. 그쵸? 이 앞에도 부정하고 이 뒤에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고래는 뭐가 아니다? 물고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5번은 노 모월 된인데 이 노를 갖다가 낫 애니로 바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낫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애니를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그쵸? 인간은 음식이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지시대로 바꿨어요. 자 if로 시작해서 바꾸라는 거죠? 예 그래서 and는 그러면 이니까 if로 바꿨을 수 있겠죠. if you 명령은 너한테 하는 거니까 if you work hard 그쵸? 예 그래서 너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you will succeed 이죠? 예 너는 성공하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5월은 그렇지 않으면 이니까 if not 아시죠? 그래서 if you do not 이니까 don't 죠? don't walk 하되죠? 예 너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는다면 you will fail 이 되겠죠. 되셨죠? if not 은 until로 바꿔실 수도 있죠. 예 그 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지금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위로 올라갈 때 그 공기가 더 희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희박해진다. 그래서 더 하이어로 하면 되겠죠. 하이어로 너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ou go up 그럼 어떻게 된다? 희박해지는 거죠. 그죠? 더 레얼로 그쵸? 예 그리고 희박해진다 할 때 아 이제 물론 the air becomes 써도 되지만 becomes를 먼저 써도 수사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비동사 종류의 동사들은 주로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the air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4번 보시면 일단 비교급으로 썼죠. 이 박스가 that box that box 에서 박스는 생각됐죠. 이 박스가 저 박스보다 더 무거운 거죠. 자 이거를 이 박스로 글을 쓴다면 원급을 부정으로 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무거워요? 얘가 더 무거운 거죠. 얘가 더 무거운 거고 덜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 만큼 무겁지는 않다 라고 이렇게 프로세서를 쓸 수 있습니다. 바꿔서 그래서 that box 를 주어로 써서 그죠? 얘가 더 무겁지 않은 거죠. that is not 이죠. it's not as heavy 써도 되고 as heavy 그리고 as this box 비교급을 사용하면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냥 거의 비슷하게 nothing nothing is more 그죠? precious 그리고 then time 시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시간만큼 귀중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어 부분을 부정을 하면 원급이나 비교급이나 거의 같은 거죠. 해석이 자 6번은요. 최상급이죠. 그쵸? 최상급 그는 가장 위대하대요. 어디에서? 모든 영국 시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비교급으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쵸? any other 단수명사가 되겠죠. any other 단수명사 자 그래서 쓰게 되면 he is 그쵸? his 다음에 비교급이니까 greater 그쵸? 된 다음에 any other 단수명사죠. any other 그쵸? poet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떤 영국 시인들 어떤 다른 영국 시인들 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자 7번은요. 너와 내가 어때요? 나이가 같죠? 너랑 나랑 같은 나이다. 그럼 원급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are as old as I 써주면 되겠죠. 그쵸? 너와 내가 나이가 같다. 8번은 he is as diligent 근면하죠. any other 단수명사죠. 이 교실에서 어떤 다른 소년들 만큼 diligent 하대요. 이거를 이제 최상급으로 표현하면 그가 가장 diligent 라는 얘기죠. he is the most diligent 그 다음에 of 써줘야겠죠. of all the boys 죠. 이때는 복수 써줘야 됩니다. in his class 그의 학급에서 학급에 있는 모든 소년들 중에서 가장 diligent 하다. 그쵸? 근면하고 성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독해 지문을 한번 풀어봄으로써 오늘 이제 복습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글도 재밌더라구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as an indulgent grandfather 자 indulgent 하게 되면 좀 만만한 이죠. 만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제멋대로 하게 하는 그쵸? 제멋대로 하게 하는 멋대로 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멋대로 하게 하는 할아버지로서 나는 동격이죠. 종종 도와줬대요. 뭘 도와줬습니까? 마이 그랜드칠드런 나의 선주들이 선주들이 뭐하도록 그쵸? 얘가 목적보호입니다. 동사원형 얘가 목적어고 헬프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목적보호로서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얘가 요구하는 것을 돕다에요. 그래서 내 선주들이 끝내는 것을 돕는 거죠. 종종 즉 음식을 어디에서 바로 그들의 플레이트 바로 그들의 그 쟁반 접시 이런 것 위에 있는 음식을 다 끝내는 것을 돕는 거죠. 쏘댓캔이죠. 뭐뭐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겟 투 디저트죠. 디저트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빠르게 그죠? 주로 디저트는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것들이 나오죠.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초콜릿 케이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빨리 이 메인 디쉬를 먹어버리고 아이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아버지가 도와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보통 I do this 이것을 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하죠. 천천히 픽오버 픽오버는 살펴보다 해요. 그들의 음식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이것을 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니까 한 번은 조심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느 날 그러나 어느 날 나는 attracted a good deal of unwanted attention 내가 끌었는데 뭘 끌었어요? 아주 많은 그렇죠? 많은 원하지 않은 attention 주의를 끌었다. 그렇죠? 뭐하면서 while doing this 이걸 하면서 이게 뭐예요? 손주들의 음식을 다 먹어 치워주는 거죠. 손주들이 디저트를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한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봄날에 가족들과 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피크닉을 하고 있었죠. 공원에서 뭐할 때? 바로 주디 나의 이 손녀죠. 나의 손녀 주디가 뭐처럼 보일 때요? 특히 agitated agitated 뭔가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하는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anxious 아주 걱정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 이제 그 보였다는 거죠. 피크닉을 하고 있었을 때 이것도 when부터 해석하지 말고 그냥 왼쪽부터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가족과 내가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때가 뒤에 있지만 이걸 때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랬을 때 주디가 뭐처럼 보였다?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녀가 was being 이걸이죠? 근데 overly예요. 아주 과도하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one of her favorite 디저트니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중에 하나를 아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들이 뭐예요? 동격이죠? 초콜릿 케이크 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죠? 그중에 하나를 아주 열렬하게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바로 손주죠. 투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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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뭐를요? 소매를 셔츠 소매를 잡아당기고 그리고 이 포인티드 투 헐 플레이트 에요. 그녀의 접시를 가리켰어요. 자 without really looking 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걸 보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좀 실제로 그게 뭔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나는 집었죠. 그 큰 덩어리를 집었죠. 어디에서 오프 더 플레이트 그러니까 그 접시에서부터 그 큰 덩어리를 지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pop a into b pop a into b a를 어디 속에다가 급히 집어넣다 이 뜻입니다. 이때 pop a into b 하면 그래서 그것을 큰 덩어리를 내 입속에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주디가 어떻게 보였어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죠? 할아버지 그녀가 소리쳤어요. 너는 방금 먹었다 큰 초록색 거미를 그런데 그 거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었던 거미죠. 아유 참 진짜 할아버지가 거미를 먹었네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될 텐데 일단 밑줄친 2번을 보시면 Pointed to her plate 의 의미로 주디가 의도한 것과 할아버지가 의도한 뜻이 뭐예요? 주디는 거미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1번 아니면 2번 이겠네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해한 것은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2번에 밑줄친 이 1번에 있는 표현이 어떤 거예요? 바로 되게 황당한 일이죠. 할아버지가 거미를 삼켜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아주 난처해한 시선을 이끌게 됐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